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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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빛나는 꽃이 글쓰는 곡 눌렀어요 진짜 멋있다 가면 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시멜로 팀의 13살 김민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멋있다